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의제에서부터 성사 여부까지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이루어진 야당 대표와의 만남인데다 22대 국회를 한 달려 앞둔 상황에서 어떤 의제를 다루게 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130여 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 이후 따로 발표된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와 추후 정국에 미칠 영향 정치의 재구성 1부에서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총선 이후 여야 내부 권력 지형 변화와 당내 상황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권후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4분의 논개 소개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흥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건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흥기입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보협입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다 함께할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들어 첫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났는데 각각 네 분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먼저 여쭙고 또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만난 것만으로도 소득일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했는데 실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극한적인 대결 구도에 있는 두 정치인이 만날 수 있구나 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니까 그동안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언어들보다는 어느 정도 정제된 언어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이런 만남 과정들이 앞으로 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간의 관계도 조금씩 복원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요 어찌 보면 예상됐던 것보다는 그래도 언어들을 조금 더 순화하고 톤 조절을 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공개 과정 속에서 두 분 간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래도 정성껏 할 수 있는 답변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느낌도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그냥 딱 닫아버리는 형태의 과거보다는 확실히 진흘보된 모습의 영소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회의 회동이 오늘 오후 4시 14분경에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직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이 예상되지 않았던 상태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얘기를 쏟아낸 것 아니냐라고 비판적인 어조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얘기들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첫 번째 만남 치고는 저는 꽤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평가가 다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일 것으로 본다는 의견인데 한기 전 부대변인은요? 저도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와서 좀 답답했다 만난 데 의의를 두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무진들 간에 있었던 의제 조율에서 사실 다 안 된 상태로 일단 만나고 보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뭔가 구체적인 안들이 좁혀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장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박성준 수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백불할 때 보니까 사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발언 비율이 이재명 대표가 한 15 정도를 허두를 던지면 대통령이 85 정도 얘기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시간이 책정된 건 아닐 테고요 천준호 비서실장에 의하면 자기가 계산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던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모두 발언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한번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번 한 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뭔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화되고 발전되고 한다면 성과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요 일종의 안 쓰던 근육 쓴 거라서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 쓰면 왜 삐걱삐걱거리고 잘 안 되고 하는데 또 쓰다 보면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니까요 한기 전 부대면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내용 할 이야기는 대부분 다 꺼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전 대체로 다 꺼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사실은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한 거 막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대화판이 깨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사자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피해하면서 우회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마사지를 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외에는 실제로 여당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최상병 특검이라도 이런 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다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준석 대표 아직 대표시죠? 이준석 대표는 또 이번 해동을 앞두고는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이후에 첫 만남이었잖아요 다른 국가 공식 행사에서 그냥 눈인사에 악수 나누는 거야 몇 번 있었습니다만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는 처음 마련이 된 것인데 첫 만남 이전부터 의제 논의를 갖고 삐걱거리고 뭐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의제 설정 없이 만나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냥 헤어진 거죠 사실은 합의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일체 없잖아요 양쪽 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제1야당의 대표와 왜 안 만나느냐 왜 회담을 안 하느냐 대통령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못 만난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아니다 뭐 그런 이미지를 좀 깼다는 소득이 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불통 이미지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만남이 계속 이어질까요 다음 만남 뭐 두 번 세 번 만나도 똑같을 것 같은데 합의되는 내용 하나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만남부터는 주제를 좀 선택해서 좀 더 긴밀하게 밀도 있게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또 의견들도 나오긴 합니다 자 김보업 대변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용산 대통령실 해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국 혁신당은 일단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들께서 만들어준 자리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서 야권의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급해진 윤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을 거고요 회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만들기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기까지 와서 접는다면 그 책임이 야당 쪽에도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 거죠 그럼 이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되느냐 총선 민심을 윤 대통령께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바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답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이다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전달된 민심에 윤 대통령은 어떤 답을 가지고 나오는가 이걸 국민들은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윤 대통령은 아무 답이 없었다 그냥 사진 찍는 거 만났다는 사실 그것만 중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혹시 조국 대표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조국 대표가 양쪽의 브리핑이 나온 이후에 바로 페이스북에 소감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만남 왜 하냐는 게 있었고 특히 윤 대통령이 아무 답을 내놓지 않았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백지다 반지를 제출한 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민생회복 대책에 관해서 그거는 정치적인 이견이 없으니까 조금 진전된 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면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여야 주요 정치인을 모아서 이건 정치적인 의제가 아니라 민생회복에 관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시라 이런 내용으로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한기 전 부대민 오늘 일각에서는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이제 배석자를 물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단 두 사람만의 독대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또 점치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없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오히려 독대 안 할 거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가지고 예상은 반대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뭔가 구체적인 의제를 딱 잡아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좀 두작거리 말로 하면 그냥 저녁에 편하게 밥 먹고 뭐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독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실제로 700일 만에 거의 만나는 거잖아요 원래 요소야대 상황에서는 진작 만나고 진작 얘기하고 협조 구할 건 협조 구하고 해야 국정 운영이 되는 건데 안 하다가 지금 거의 여야 당정 이런 모든 관계들이 경색이 돼서 녹이 슬고 이러다가 지금 억지로 만나는 거라서 처음에 이제 뭔가 여기서 구체적인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기름칠하고 조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독대에서 뭔가 합의문을 만드는 건 애초에 어려운 것이고 일단은 만나는데 이 일을 둘 거라고 둘 다 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쪽의 사정 때문이라도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만나는 독대 자리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거기 배석자 없이 그야말로 비공개 비밀리에 두 분이 만난다 그러면 온갖 억측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 발짝씩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가 무시무시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가족뿐만 아니라 또 어쩌면 대통령실의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법도 있고 그래서 배석자 없이 무슨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이른바 밀실 합의 그렇죠 밀실 합의에 딜을 한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배석자 다 물리치고 어떤 얘기를 나눠서 합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억측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대는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의 수습 국면이나 또는 끌어올려야 되는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조금 성과를 합의문 형태는 아니더라도 공동 브리핑 형태라도 발표를 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의제가 너무 많았을 거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은 모두 발언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주제들 하나하나가 간단찮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대변인님 말씀 주셨을 때 국민께서 만들어준 자리다 총선 결과를 얘기하셨는데요 총선 결과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에 관한 견제 심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 결과 안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은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냐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선택하는 과정과정에 관한 판단들은 다를 거거든요 적어도 그 안에 있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과 여기에 대한 정당성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꼭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가게 되는 게 총선 민의에 부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한 상황들일 거라고 보고요 오늘 있었던 자리에는 여당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충분히 존중했고 여당의 리더십이 현재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났던 과정이지만 여당을 완전히 패싱하고 대통령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와 뭘 만들어내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를 최대한 예우하고 존중한다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겠다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진일보된 성과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는 국민들께서 가장 영수회담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꽉 막혀 있는 의대 증원에 관련된 의정 갈등 문제 이거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으게 된다면 이게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고맙기도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민주당의 정치기 의장이 참석했고 또 이 국민의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석이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면 이어가게 된다면 오늘의 회담이 성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움이겠죠 잠깐만요. 김명민 전 최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그래도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얻은 게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은기 전부 대변인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일태면 영수회담, 여서야대 국면에서 영수회담 하는 게 대통령이 필요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뭔가 개혁 방향이 있고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야당 대표 만나서 협조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뭔가 의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한테 받으라 마라 하는 장면을 제가 못 봤어요 보도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나 최상병특검이나 방금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다 야당에서 던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하고 싶은 건 대체 뭔가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너무 큰 지금 꼭지라서 지금 당장 처리가 안 된다면 가령 좀 마일드하게 대선 때 공통공약부터 우리 처리합시다라는 걸 먼저 민주당에 던져놓고 그걸 좀 수용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특별한 의제를 내놓지 않고 일단은 용서해담 하자 뭐 받겠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모두 발언은 애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모두 발언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시라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제일 요구하고 원했던 게 뭘까 저는 첫 번째 의대 증원 문제라고 봅니다 꽉 막혀 있는 부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아마도 야당이 협조를 요청했을 거고 모두 발언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도 그런 요구 상황들과 국민적 민의를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답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수회담이 특별한 의제를 풀기 위해서 만났다기보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를 이른바 국정운영의 파트너처럼 함께 협조하는 모습들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구성돼 있는 야당의 모습과 정권교체 이유로 나타났던 민심들이 달랐다고 판단했을 텐데 이제는 민주당이 170적인 없는 거대 야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 남은 마지막 기간 동안 여의도 권력과 등을 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만나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대화를 이어가자고 하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 자체에 대한 성과들은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유일하게 그래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볼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부분은 이거 성과로 봐야 될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국회하고 그게 국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켜줘야 의대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나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회사진정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서야대 국면 내지는 국회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부분만 그냥 어떤 의견의 불일치가 없는 걸 확인한 정도고 정말로 법안이나 아니면 민생지원군과 관련해서 추경이라든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말하고 헤어진 거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부겸 대비는 보시기에는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좀 협력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답을 했고 이 부분은 오늘 회동의 성과로 봐야 될까요? 성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 방안에 관해서 국회에서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행정부에서 넘어온 안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에 논의를 한 뒤에 의견을 좀 좁혀가서 어떤 안을 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정 갈등이 아주 심각한데 지금 의사 정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들이 어디에 필요한가? 필수 의료분야? 또 지역에서 의사들이 모자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두루 토론을 할 수가 있죠 의사 수 2천 명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몇 달 때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사 숫자는 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냥 특위가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가 의사들과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의료 서비스라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국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 공론화위원회 이런 걸 국회 주도로 만들어서 하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결론으로 나아갔더라면 오늘 의정 갈등에 관한 해법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의사 증원, 의대 증원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확한 내용은 의사 숫자를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고 그러니까 의료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반대하는 시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의료개혁은 중요하죠 그리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데에도 대체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초창기 때 민주당도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들을 가졌고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2천 명에 대한 숫자를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는 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적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총선 이후 정부도 거기에 대한 기존적인 기조에서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 2선 후퇴하면서 융통성의 여지들을 보여줬는데 의사협회에 새로 당선된 신임 의협회장 같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증원을 할 수가 없다 원점에서 모든 걸 재검토하지 않으면 협의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꽉 막힌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협의 주장처럼 완전히 원점에서 백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태고 양보를 하고 싶어도 대화에 나설 수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선거에도 민주당이 2천 명을 고집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들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제안했던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여야가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느냐에 대한 여부에 따라 의협도 지금 있는 강대강 대치구면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료계획과 관련해 의대 정권 확대와 같은 의료계획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획과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법대 후보님께 또 여쭤볼게요 여하튼 이게 성과든 성과가 아니든 지금 보도에서는 의료계획과 관련해서는 협력적 발언도 나왔다 이렇게 되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의사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있기 때문에 선뜻 수용을 못하는 이유다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고 또 여하튼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든 최상병 해병대 관련 특본법이든 이게 뭔가 수용된 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이제 이것을 화답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야권이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왜 조국 대표까지 만나고 해동에 참석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더 강력하게 관찰을 못 시키는지 이 또 지적에도 시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회담에 충분히 잘 준비를 하셨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국정방향 전환 그리고 구체적인 의제들 10가지 다 얘기를 했고요 아까 김 최고위원이 각각의 사안에 대한 찬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진전된 게 있었으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일이죠 최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야당 6개 야당이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 2일에 이걸 처리를 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거부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적어도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야당 6개가 합의를 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수준에서라도 답이 있었어야 하고요 25만 원 전국민 지원 이 문제가 문제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민생 지원의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최소한 우리 정부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저는 내놓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답은 현재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있고요 서민 지원 방안이 있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 돕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 폐업 비율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민생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정부의 긴급 처방 이런 게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놈 의장께서는 개혁신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재명 대표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거를 무차별복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고소득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요새 다녀보면 경기가 워낙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바닥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여러 차례 또 장기간에 쓸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일종의 스테로이드제 처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시적인 지원금 전국민 민생지원금 이런 것도 대략 1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만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추경해야죠 지금은 뭐 하여튼 요번 한 번이라는 전제를 달고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워낙 안 좋거든요 워낙 힘들어서 개혁신당은 지금 당론이 있습니까 당론으로 결정한 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선택복지를 선호합니다만 지금 경기 상황은 좀 비상 상황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늘 해동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 황희 전 부대변인은 첫 만남이었고 또 대통령실 발표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해동을 할 뜻이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추가적인 차후의 해동에 대해서 거부한다거나 또는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은 없습니다 향후에 지속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용남 의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두 지도자의 캐릭터 특성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당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만나면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여수의 아들 국면이라서 이게 여론전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계속 이렇게 경색된 국면이면 뭐 이를테면 특검법 관련해서도 여당에서 강행 처리를 하면 정확하게 말하는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이런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제2호구권 발동해가지고 또 뒤로 보내고 그럴 때 대통령이 레임덕이 심하고 여당에서 이탈표가 생기면은 뭐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계속 공회전하는 것인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좁혀나가려고 하는 그 절차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내내 그냥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번에야 성과가 없고 첫 만남에서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어떤 안을 내놓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첫 번째 여동이 끝난 지 뭐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계속 좀 해야 된다는 반응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겉으로는 다들 소통에 의의를 둔다 다음에 더 잘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 영수회담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이게 누적이 되면은 계속 빈손으로 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안 하면 정치적 부담을 입게 되지만 근데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날 때마다 아무것도 관찰하는 게 없고 얻는 게 없으면은 전원회담 해서 뭐 하냐 국회가 통과하고 여론으로 압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회담 할 때도 다음부터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의제를 조율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도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 김부윤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좀 의미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뭡니까? 오늘 회담이 국정전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마지막 만남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모두 발언해 한 것이니까요 모두 발언해서 했던 얘기인데 결국 만남의 성과가 없으면 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게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국정전환할 가능성이 없구나 그런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을 만날 이유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겠죠 네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줄줄이 특검 전국이잖아요 일단 당장 5월 2일 날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5월 29일 제21대 국회가 임기를 다한 이후에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아마 야당에서 다시 발의해서 할 거고 그러면 이른바 오늘 첫 영수회담이야 그동안 2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만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만나서는 뭔가 합의 내용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전국 상황이 될까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만나지 않을까요 지금은 만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두 번째 만나고 나서도 또 만나는데 의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두 번째 정도까지 만나도 뭔가가 성과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 깨질 건데 한 번은 더 만날 것 같다 김병민 전 의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이 주제는 좀 마무리를 하죠 앞으로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추가 해동 미래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의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의제들은 과거의 이야기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관한 진짜 중요한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의제들이 앞으로 더 터져나올 텐데 그럴 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해법을 모색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고 거기에 지도자 다음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차기 대권주자로 가는 길에 이재명 대표의 중요한 정치적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음번에 만나게 됐을 때는 그 핵심적인 의제를 두고 얘기하겠죠 한 가지 더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지만 제가 과거에 봤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인형과 오늘의 모습들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다 풀어내지 못했던 일들을 추가적인 행동들로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원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독소조항을 언급했지만 반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던 건 왜 유족들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유족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청해 듣고 하는 태도의 변화들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그럼 무작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여론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만남 이후에 추가적인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해동과 맞물려 있는 것이 한 달 남은 21대 국회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의견 차가 큰 상황이고 본회의 일정조차 못 잡는 상황인데 그런 이유가 지금 아주 민감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금법도 그렇고요 또 양국관리법, 민주유공자법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여야 간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한기 전부 대변인 이게 한 달 남은 동안 이런 부분들이 합의나 협의가 가능할까요 합의나 협의가 안 될 테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돌파국 하나 있긴 있죠 이를테면 아까 25만 원 지원하는 법이나 양국법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 이슈잖아요 이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합의가 안 됐다 의견 차이가 안 좁혀졌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번 행사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요 방탄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최상병 특금법 이런 것들 여당에서 수용하고 난 뒤에 나머지 정책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이거 제 요구를 한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묶어가지고 방탄 성향이 성격이 있는 최상병 특금법 이런 것도 다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최상병 특금법 이런 것들 패스트트랙터여가지고 이미 국회에서 긴 긴 시간 동안 절차를 거쳐 왔던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당은 합의 안 하고 뭐 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테고 그다음에 핑계로 되는 게 공수처 수사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이 됐습니다만 100일 가까이 때 동안 4인자가 대리했어요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였거든요 그럼 그 지경에 얻도록 뭐 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거라서 이건 뭐 여당이 합의 안 해주더라도 아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야당들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잘 생각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방탄 성격이 있다는 건 무엇을 막는 방탄인 건가요 최상병 특금법 같은 경우에 보면 대통령실에서 수사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한 방탄 성격이 있는 것이고 김건현 사특금법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런 점에서 김호희 대표 대표님께는 공수처장이 친명은 되지만 아직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임기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20위대 국회가 시작되지는 않았으니까 아주 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또 그런 발언을 민주당에서 했더라고요 아직 조국 혁신당 당선자들은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저희 의원 한 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선자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대표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최상병 특금법에 대한 물론 개혁신당도 그렇지만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신데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그때 가서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그 두 개는 상충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공석인 상태에서도 이 사안을 수사를 했고 최근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언제 차장이 확정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속도 그대로 공수처는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법이 5월 2일 통과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특검이 실제로 임명돼서 활동을 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공수처는 열심히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면 되고요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던 분들이 특검으로 파견돼서 근무를 하거나 특검 지원 활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수사를 잘하기 위한 목적이 같다면 두 개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민 전 최고계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남아있는 21대 국회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에서 최상병 특검이 상당히 주요한 현안으로 부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 두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서 향후 야당과의 관계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추후 회동이 가능할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다시 22대로 넘어가게 되면 또 특검을 법안에 제출하고 그 상황에서 그때 22대 국회 당선인들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매우 적은 상황인데 지금 벌써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특검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밝힌 의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제2호구권에 따라서 3분의 2 의석이 동일하게 되면 이게 결국 처리가 될 텐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안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 과정들을 거치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이 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계속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모든 것들을 막아세우려고 하는 순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면서 계속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도 이 괜한 정쟁이 희생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문제를 가지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처럼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가 윤 대통령을 찍고 지지했던 사람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과정에 저는 한 번쯤 만나보면 어떨까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를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박정훈 대령이 갖고 있는 억울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으면서 특검 문제를 자연스럽게 조정해 나가면 공수처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도고 여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운도로 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들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야당이 다 같이 모여서 특검법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여기 대한 명분과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은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현재 평가로 봅니다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영남 의장께는 검사 출신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그래서 조금 전에 김병민 전 최고가 이야기한 최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어느 부분을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병민 전 최고가 선거 전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그런데 패널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지금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니까 특검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쪽의 주장은요 설득력이 없는 것이 지금 드러난 많은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보다는 박정훈 대령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도 밝혀낼 수 있었던 이런 많은 사실이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오히려 불필요한 좀 억울한 오해를 만에 하나 대통령실이 받고 있는 거라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걸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도 최상병 사망사건의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당보다도 먼저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이거는 5월 2일에 본회의 올라가면 다 찬성평 던질 겁니다 여하튼 네 분의 공통적인 것은 적극적인 의혹 해소를 위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토론 정치의 재구성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관부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김보엽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4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각 당의 상황이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수석 국면입니다 김병민 전 최고 오늘 국민의힘 3차 당선인 총회가 열렸는데요 비대위원장 항우여, 항우려로 하면 안 되죠 항우여로 발음을 해야 되죠 항우여 상임고문입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진이었던 정치인으로 많이들 기억은 하실 텐데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인물은 아닙니다 당의 원로죠 진짜 큰 어른 역할을 해오셨고 제가 봤던 마지막 기억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됐을 때 선거관리위원장을 아마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당시 비대위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당의 중심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선임의 난항을 겪고 있다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구원투수로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 총선 이후로 국민의힘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의 민심에 따라서 항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선임한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국민의힘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까 지금 항우여 위원장을 선임했다는 건 딱 한 가지죠 관리형 비대위로 빠르게 전당대회를 치를 건데 그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전당대회 잘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의 선거관리의 역할을 맡긴 거죠 무난한 전대 준비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보여 대변인께서는 기자로 계시면서 항우여 또 의원 전 의원 또 정치인을 상당히 저렇게 간접적으로 취재를 해보거나 취재한 내용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한나라당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뵌 적이 있고 그쪽 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교적 합리적인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지내실 때 그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터졌었고 그때 책임을 좀 억울하게 뒤집어쓴 측면도 좀 있고요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평을 덧붙이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관리형 대표가 필요한 시기인가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변하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대장으로 와 있으면 좀 문제 아닌가 너무 안이한 인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당 1위여서 제가 좀 논평하기 그렇습니다만 생각이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다르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르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요 더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인물은 바로 5월 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죠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답정원, 답은 정해져 있는 원내대표다 여야 모두 이런 얘기는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유력하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항마로 여겨졌던 경쟁자로 여겨졌던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나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특정 거론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피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후보 등록 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오는 게 다 이제 함합형 수준에서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총선의 민심이라는 건 국민의힘의 엄중한 회초리를 넘어선 진짜 몽둥이 짐질을 했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었으면 아픈 척이라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과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변화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현재 중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고민들을 하게 될 거고요 나름대로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오는 건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굉장히 소수 정당으로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일수록 더 든든하게 뭉쳐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대표적으로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주장하는 이철규 의원으로 대변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든든하게 뭉치면 든든하게 뭉치는 소수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창조적인 발상을 통한 변화를 가져갈 때만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텐데 국민의힘 108명 단선인들 한 명 한 명 찾아보면 국민들께서 이런 사람이 하고 변화를 상징할 만한 인물이 왜 없을까요? 2020년 총선 폭망했지만 그때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던 인사 중에 김미애 의원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선이었는데 입지전적인 본인의 성장 과정들을 갖고 있고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네요 또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런 가정사에 대한 미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4.7 보궐선거 등에 대한 변화들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좀 시선을 폭넓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위기감에서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김명민 전 최고는 폭넓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기 전 상근 부대변인 지금 안철수 의원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철규 의원도 총선의 책임자가 아니냐 이런 발언 또 윤상현 의원도 유사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대항마로 나서야 되는데 대항마가 전혀 안 나서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 처해 있는 가장 어려운 딜레마예요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물갈이를 하거나 이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배에 물이 찰랑찰랑 차오르고 있는 배에서 선장하고 싶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총리가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혹은 비대위원장이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그러니까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 커리어 망치면서까지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은 말한 게 맞죠 사실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는데 친년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한 번 더 키를 잡아보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대로 붙어버리면 반륜이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실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대놓고 반륜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영남의 주류 의원인데 지금 가서 이철규 의원이랑 붙으면 어쨌든 간에 전선은 확실하게 그어지는 것이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은 반윤입니까? 비윤입니까? 친윤입니까? 친윤인지 비윤인지 반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도에서 한 번 세게 붙기 시작하면 반윤으로 구도가 짜여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의원들의 부담감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남 의장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준석 대표가 거의 대부분의 일에 안철수 의원과는 뜻을 달리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뜻이 똑같을 정도가 아니라 같은 의견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친윤 핵심 인사를 원내대표가 된다면 원내 협력은 어려울 것이다 더 센 말도 했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친윤 인사는 누가 뭐래도 이철규 의원을 가리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협력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친윤 인사가 원내대표가 되면 당 차원에서의 협력은 없다 더 센 발언도 했는데 제가 굳이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언이죠 오죽하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반윤은 하고 싶어서 아니면 본인이 반윤의 목소리를 내서 반윤이 되는 게 아니고 출마하면 반윤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랬잖아요 갑자기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도 있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니까 하루아침에 반윤의 우두머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철규 의원이 먼저 사실상 출마 의사를 피력하니까 거기에 경쟁자로 붙는 것 자체가 반윤으로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김용룸 의장은 또 국민의힘에도 몸을 담았으니까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안인물이 있을까요 지금 원내대표를 딱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있으신지요 22대의 국민의힘 당선자가 108명이잖아요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107명 누구라도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내 경험이 짧고 길거를 떠나서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부적절한 원내대표 후보는 이철규 의원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나섰고 누가 뭐래도 용산과의 교감 하에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적하면 갑자기 또 본인 진심과 무관하게 반윤의 우두머리가 될까 봐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김영민 전 최고에게 그럼 누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투표로도 해볼 텐데 전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여하튼 당을 또 윤석열 정부를 총선 국면에서 패배 국면에서 수습하고 돌파구를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이철규 의원을 마냥 배제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 있는 의원들이 없다는 거에 저는 약간 붕괴합니다 스스로가 좀 손 들고 나와야죠 여론도 주도해 가고 지금 말씀 주신 상황들은 굉장히 엄중한 때인데 여기에 나와서 사실 반년으로 찍힌다 이런 것들은 당내에서 별로 중요한 구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 임기가 훨씬 더 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뭔가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당선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판단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난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 있는 당의 기득권 주류들이 우리가 한 수 접어주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협력 의지가 없게 된다면 혼자 원내대표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조금 지금 현재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용기 있게 밖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 원내대표의 적극적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총선 참패 이후에 수도권 민심 얘기하는 게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잖아요 계속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하고 밖에서 사람들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니 밖에서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안에서 원내대표 출마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어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하마평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는 충청권의 성일종 의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정치기 의장부터 해왔던 거의 모든 조직부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인가요 당직을 두루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도 어느 정도 결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 당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를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 하마평에만 있을 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약간 당과 정부 나라를 위한 공명심에 대한 용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정 원내대표입니다 사실상 지금 한 명밖에 이 후보를 안 한 상태죠 박찬대 전 최고위원인데 한기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이겼으니까요 저희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심판을 일단 안 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그립을 의원들이 지어주는 거죠 원내대표 임기라는 건 1년인 것이고 어차피 지금 체제에서 당대표랑 선발이 맞는 사람들이 원내에서 협상력을 가지고 하는 게 당의 안정으로 치나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의미로 치나 혹시 나은 방향이라고 아마 의원들이 생각했을 것인 게 저희 당에서 3선 이상 의원들이 40명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함합형도 나오고 출마 의지도 밝혔던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끼리 아마 정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한기 전 부대변인 설명에는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나간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권 가지는 사람이 처신해야 할 운신의 폭과 대권주자의 운신의 폭이 좀 달라요 이낙연 대표 분명히 아시겠지만 당대표로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났을 때 후보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권주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건 이재명 대표께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대표는 임기가 1년이고 박찬대 의원 자체가 성품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1년 동안은 그냥 그 회규모니를 혹은 그립을 지금 친명 체제 친명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어주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업 조국혁신당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보도를 봤을 때 거론됐던 하마평에 오르던 서영교 의원 불출마 김성한 의원 불출마 김민석 의원 불출마 박주민 의원 불출마 다들 기라성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다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또 사실상 한 명이 입후보를 하면 찬반을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92.35%를 득표하면서 정치 10단에 등극한 박지원 전 원장입니다. 국정원장은 이렇게 가면 다양성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친명체제로 굳어진 걸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저도 좀 안타깝게 봅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들었던 얘기로는 의원들을 유권자로 하는 선거가 무지 어렵다 결과를 점치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선수니까 그런데 이런 선거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얼굴을 알릴 수 있는 방안 아주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사실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다음 기회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원내대표는 보통 재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너무 표 차이가 나면 다음 기회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누가 못 나가게 하지는 않잖아요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김영남 의정은 당대표 선거 계획신당 당대표 선거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일종의 답정원 답이 정해진 원내대표로 가는 양상도 좀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당내 민주주의는 거의 처참한 수준인 것이죠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의해서 지금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이겼습니다만 사실은 총선 이겼다고 그러면 그 총선을 이끈 당대표가 거의 찍은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원내대표가 뭐랄까요 일종의 로망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앙당 제도가 있다 보니까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분리되어 있고 따로 선출이 됩니다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내대표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당을 책임지고 이끄는 미국에서는 플로 리더라고 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고 현역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 내의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의 엄청난 저는 후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저희가 창당을 하면서 지금 있는 지도부가 5월까지만 하고 전당대회의 후보 등록을 지난주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5명이 출마를 했는데 5명 중에 4명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저희는 출마를 해갖고 당대표 최고위원 분리선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 3, 4등이 최고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원내대표 한 사람, 정책위 의장 한 사람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사람 그래서 7명으로 이제 지금 다 입후보 등록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안 하셨나요? 저는 출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5월 19일 날 결정이 되는군요 자 KBS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 다음 주에도 정치의 재구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한 40초 정도 들을 텐데 22대 국회의장이 누구가 되는가도 지금 초미애 초미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3차 정도 시간이 안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4명의 유력인물이 이른바 조정식 그리고 추미애 그리고 정성호 원식 4명인데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의견을 좀 짧게 붙여주시면요 먼저 김부엽 조국혁신당 대변인부터요 어려운 숙제를 다 붙어요 저희 당에서는 의장 후보가 없는데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난 누구와 가까워요로 경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의원들의 마음을 세야 되는데 누구와 저는 가깝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얘기는 안 하시고요? 잘 모르니까요 그냥 시간이 없었어요 교섭단체를 15명까지 내려줄 수 있다면 그분에게 지지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왕 하실 거면 열석으로 하셔야죠 국회의장은 사실은 당적을 버리고 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야 균형을 맞춰서 국회를 잘 이끌어주십사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자리인데 지금 의장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거의 노골적으로 나는 균형 그런 거 몰라 나는 민주당을 위한 의장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당내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계적 중립은 안 하겠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 내 원내대표 선거 양상과 비슷하게 의장선거도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친명 색깔이 가장 강한 분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전부 강하다고 해서 그런데 다 친명을 표방하고 있어서 지금 6선과 5선의 네 인물이 상당히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6선의 추미애 조정식 그리고 5선의 정승호 오해식입니다 김병민 전 최고는요 오늘 영수회담을 국민들이 보면서 느꼈던 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니까 그래도 뭐가 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장이 가져가야 될 덕목에 대해서도 강성 대치 국면 특정 정치인의 사당화처럼 보여지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거라 봅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 네 분 중에 차선책 다 빼고 나면 한 명 남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원식 의원 정도 우원식 의원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선이지만 3기 전 부대변인은 시간을 충분히 쓰셔도 좋습니다 아까 김보역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회의장도 결국 유권자가 의원이거든요 의원들이 뽑는 거라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3선도 있고 4선도 있고 5선도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다 봐왔던 분들이라서 실제로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장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령 아까 전에 김용남 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회의장은 중립 지키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아마 속으로는 저 사람 안 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국회의장 말고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진행할 때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들이 국민의힘에 약간 편파적으로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얘기해요 위원장이 왜 그렇게 의사진행을 편파적으로 하냐 중립 지키고 하라고 하물면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하라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데 국회의장이 중립 지킬 필요 없다 우리 민주당 당론대로 간다고 하면 그런 의원들이 그러면 22대 국회 난장판 될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저분은 친명 색깔이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얘기가 된다 혹은 당내에서도 쓴소리를 하는 분이다 그래도 선수가 쌓이는 게 괜히 쌓이는 게 아니다 하는 분이 제가 봤을 땐 계시거든요 누굽니까? 정성호 의원 그런 분이에요 정성호 의원이 친명좌장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면은 방송 나와서도 꼭 알겠습니다 그러진 않으니까 그분이 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두 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편성 때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